앞에 볼까요? 너무 이쁘다. 여기 옆에 있을게. 모델 포즈 해줘. 우와 모델 포즈. 하나 둘 셋. 오우 잘한다. 아우 이쁘다. 네 오른쪽도 한 번 봐볼까요? 오른쪽에 오른쪽 한 번만 봐주세요. 오른쪽에 와 이모 삼촌들. 네 오른쪽에 이모 삼촌 계십니다. 아 네 여기 왼쪽 여기도 봐볼까? 왼쪽 여기도 봐볼까? 우리 수아수지. 여기 이모 한 번 볼까요? 여기 부끄러워 부끄러워. 아우 이뻐 고맙습니다. 아우 부끄러워. 네 감사합니다. 괜찮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. 잠시 제가. 잘했어요. 고마워요. 괜찮아요 이제 이모랑 얘기할게요 이모랑. 이모랑 얘기한대요. 네 감사합니다.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17년 역사상 최연소 수상자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아버님께서 두 따님을 대신해서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게 좀 많이 커져가지고 많은 사랑을 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애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수아하고 수지한테 제가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모 한 번 볼까요? 우리 친구가 수지. 수지야. 수지야 이모 어딨지? 이모한테 이모랑 얘기하는 거야. 이모랑 얘기할 거야. 이모랑 얘기하는 거야. 아우 부끄러워 괜찮아. 안녕하세요 수아 안녕하세요. 네 일단 오늘 상 받으러 왔는데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. 좋아요. 네 이모가 수아 수지 영상 보니까 영미 영미 하는 게 있더라고요. 한 번 해줄 수 있어요? 네. 한 번만 해주세요. 영미! 한 번만 더 해도 돼요? 영미! 아우 너무 잘해요. 네 감사합니다. 우리 수아 너무 고마워요. 수지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제가 한 번만 저 마이크를 아버님께서 들어주시고요. 하나 둘 셋 하면은 화이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화이팅이요? 화이팅 한 번만 하는 거예요.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거 있지. 화이팅! 하나 둘 셋!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